너 잘 살겠는데? 그러지마 진짜로? 사과할 사람은 나잖아 오늘 네가 잘 살아있고 우리 인정하신다냐? 내가 당신이랑 준 삶에 너무 긴장해줬어 아니요, 나는 다 진심이야 나 안에 있잖아 나는 이렇게 달마다 달마다 매일 매일 나는 바로 가져가볼 것 같아 나 가지마 나 가지마 가지마 내 옆에 그대로 있어 모든 순간 나 가지마 나 나 나 한글자막 by 한효정